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브로우스타즈 경찰과 도둑! 네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앞에 계신 분들은 경찰분들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웃고 계시네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은 도둑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둑분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러면은 경찰 도둑 룰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둑분들이 저희를 죽이면은 이 무시무시한 베드락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도둑분들은 감옥을 몰래 탈출해서 적에 보이는 다이아몬드를 부시면은 네 훔치면은 승리하는 거고요. 경찰분들은 20분 동안 저희가 다이아몬드를 못 훔치게 막으면 되는 게임이에요. 넵!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요로로님 세뜩이님 단지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 둘 셋 다이아몬드 아흠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잉쇌리 범죄를 저질러서 이 감옥에 오게 되었죠. 아니 너는? 샌디? 아니 자 시작했다고 방송이잖아 빨리 일어나 안녕하세요 샌디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크로우지 좋았어 이제 우리는 이 감옥을 탈출해서 다이아를 캐는 거 아닌가요? 맞아 맞아 자 우리 빨리 나무를 캐고 경찰들의 눈을 피해보자고 여기 공개가 있네 아싸 내꺼 근데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감옥에 왔나요? 아 저는 총기 소지죄로 잡혀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총기 소지가 안되잖아요 그쵸 안되죠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잠을 너무 많이 자다가 그나마 어? 2대1까지 자버리고 말았거든요 네? 군대 일까지요? 네 아 그래서 군대를 못가셔서 탈영하셨구나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저를 잡으러 오고 있는데 근데 너무 불려서 잠이나 자려구요 그 그래 아 저기 그 까마귀씨는 왜 오셨나 이 무시무시한 감옥에 도둑질 때문에 왔어요? 도둑질이요? 뭐 훔치셨는데요? 뭐 훔치셨는데요? 네? 저희도 훔치고 있거든요? 나무를요? 아하 나무 뒤로 들어가자 왜냐면은 땅 판거도 들키면 안되니까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자 이제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좋은 선택일까요? 그럼 위를 막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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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세요 펴 빨리 곧 게임 만들어 그 게임은 시작되었다고 이러면 좀 티가 나지 않으니까 빨리빨리빨리 빨리 파줄래? 지푸드 누르고 있어 올거 같아 진짜 올거 같아서 그래 쫄지마 쫄지마 오면 이기면 되지 오케이 위를 제발 쟤돌 좀 그만드세요 아 일로오 너무 좁아서 그랬죠 위에 하나만 막아줘요 영원히 자게 만들어버리라 아 그런 말 해도 되나요? 아 졸리세요? 피곤하신가? 안색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제가 한번 꿀잠 자게 만들어 드릴까요? 아 아니에요 일단은 게임 시작되었으니까 잘해보죠 좋아요 특별히 잘해 드리죠 쭉 내려가세요 마이크 안 들리게 아 좋은 생각 같아요 그냥 예쁘죠 이걸 더 내려가자면서요 자 숟가락을 탈출하는거에요 자 여러분들 참고로 저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크로우 같은 경우는 자 낙사 데미지가 없는 깃털이란 능력이구요 저는 저는 자 이 금괴를 이용해서 철개 철개를 철개를 사용해서 화살을 쏩니다 샷건을 쏘죠 자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샌디는 저희 모두를 재울 수 있어요 재워주세요 자 쭉 재우게 되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죠 좋았어 우리 철개 캐고 적당한 무기를 만든 다음에 올라가서 다이아몬드를 훔치는거암 정말 좋은 생각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이겨보자구요 그.. 그래 너 근데 오늘따라 잠은 안자네 제가 자기를 원하시나요 알았어요 저 잘 되니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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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면 안되지 타록해야되는데 이렇게 무서운 괴물들이 쫓아오는데 어 아 그래 또 졸린걸 어떡해요 근데 왜 철이 안보이나요 그러게 뭐지 왜 없지 크로우 똑바로 일 안해 크로우 똑바로 일 안해 크로우 너 똑바로 일 안해 너 능력도 안좋으면서 봐봐 야 내 능력은 이거야 어 어 어 와 진짜 이건 뭐 오줌발사도 아니고 왜 이렇게 아니야 진짜 센거야 아프지 너 너 그렇게 화살 꽂히니까 좋다 오 오 오 다른것도 오봐줄래 그래 오봐줄게 철 발사 아 내가 원한건 이런게 아니었는데 전체의 효과야 어 여기 철있다 철있어 내가 철을 찾았어 아 비켜 나이스 나이스 비켜 비켜 그러 너 비켜 똥꼬에다가 그냥 화살을 아 아 미안해 미안해 재우지마 이렇게 움직이지 못해요 오케이 화살이 아닌 다른 그거였으면 좋겠다 우리 근데 잘 다이아몬으로 훔칠 수 있을까 아니 못할 것 같아 진작 포기하고 그냥 자수하자 나도 군대 갈게 그냥 어 어 안돼 너 타령하면 안된다고 했지 내가 근데 어떡해 군대에선 잠을 많이 못자는걸 철강사 하나 나왔어 겨우? 아니야 두개 더 나왔는데 전혜석이 내꺼 뺏어먹었어 쒸쒸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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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놔줄게 봐 삼국샘 한번만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요 난 걸리고 말았어 이게 왜냐하면 한마디가 없어 근처에 아직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조심해 진흙대쿤 내가 구해줄테니 살려줘 널 구해줄게 진흙대쿤 내가 왔어 어 미안해 나도 여깄어 옆을 봐봐 얘들아 내가 금방 이거 한 다음에 구해줄게 아니야 우리 이미 나왔어 으악 안돼 문 열어 지금이야 어떻게 열어 내가 부시면 되지 이 바보들아 아직은 안된다고 했잖아 내가 금방 구하러 갈게 기다려 빨리와줘 칼만 만들고 잡혔어 크로우 응 잡혔어 크로우드 잡혔어? 잡혔어 잡혔어 둘 다 잡혔다고? 아니 나 혼자 알았어 나 구해줄게 빨리와 걱정하지마 화살 쏘는거 있으니까 구할 수 있을거야 아 아 저 못생긴 돼지가 나 때려 좋았어 좋았어 표시해놓고 자 나 구하러 갈게 잠깐만 기다려어 내 이름 슉엘리 샌디를 꼭 구하겠어 나 그로우드 덥겠다고? 오우 아니야 나 탈출할 수 있을거 같아 멍스러워 맨션으로 옵시디언을 부셔볼게 그거 알이 돼? 괜찮아 할 수 있어 이 자식들이 여기서 무유통하는 소리가 들려 야 야 야 야 야 샌디야 봐 빨리 가지마봐 샌디야 왜 위를 봐 위를 아니 나 거의 다 캤어 거의 다 캤어 그래 아니야 그냥 나와 나오라고 그냥 아 짜증나게 하고 있어 아니 위를 보라고 나 여기 있어 아 여기 여기 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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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어떻게 나가 이거 나도 알았어 안 나가 여기 있을게 여기 있을게 아이 좋다 밥 좀 줘 밥 좀 배고파 아 그만 죽여 그만 죽여 싫으면 나가야지 야 날려줘 아 아 아 아 아 도망가 아 아 아 아 자 이제 다이아몬드로 캘로 가볼까 내가 한놈을 맞고 있을게 오케이 계속 따돌리고 있어 아 언제가 따돌리겠지 뭐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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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큰일났다 철 하나만 줘봐 철 하나만 있으면 돼 어 철이 없어 나 철이 없네 아 그래 달려 철 있어 크로우 없 어떻게 어떻게 이 식단에 반도 남지 않았다고 내가 철을 구해올깽 브리핑이 엄청나 브리핑 자기들끼리 어딘지 누가 어디 있는지 다 설명하고 있어 나 철 숨겨놨거든? 좋아좋아 그걸로 죽여 좋아 거기까지만 가면 돼 따라와 따라와 나 따라오고 있니? 아니 내가 그냥 갖고 올게 내가 그냥 죽었어 다이안들쪽으로 가보자 그냥 멋있게 내가 철 가지고 갈게 그 근처에 있어? 개성이면 모든 등이 있지 그럼 되지 쟤에서 활을 쏘느라 나를 놓쳤어 야 여기야 주위대 여기야 여기다 내가 숨겨놨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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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의 조정 빨리 가야 돼 빨리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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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이거 받아 이거 받아 이거 받아 칼 칼 칼 어디야 칼 칼 칼 칼 칼 칼 칼 칼 아아아악 그냥 아니 랩투지 나 상세 열었었는데 아니야 문 앞으로 와 내가 살리면 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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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문 앞으로 와 문 앞으로 와 문 앞으로 와 문 앞으로 와 문앞이야 나 문 앞이야 으으으으으으으으 나와!! 내가 구울 수 있겠다 얘들아 제발?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내가 그냥 캘께 나 그냥 캘께 그냥 어 그래 그냥 캐 그냥 캐 그냥 캐 그냥 다히면 훔칠게 내가 한 놈 맞고 있어 어 나 어차피 생명이 무한이야 야 빨리 타와 그런게 어딨어 이 개지야!! 야 야 야 그리고 이거 칼 맞다 칼칼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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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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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으아의 괴롭히지 마응 으아의 으아아아아아아아악 괴롭히지 마아악 으아악 야 문 부시는게 어딨어? 아 뭐해 문 부시는게 어딨어? 아 내 말이야 여깄어 아 흑겨놓고 그 시계에 흑을 깨두고 가 아 거의 다 부쳤는데 안 돼 문 부시는거 안된다고 야 누가 문을 부셨는가? 저 사람도 게임버드쓰고 밖으로 나갔단 말이야 우리 전전은 다 잃었어 야 세 명이서 한꺼번에 뛰고 왔네 못 잤는다 가자 한 번에 가야지 한 번에 그럼 가볼 좋아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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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돈 없어 돈이 없어 너버리 너버리 필요없어 앉아 그냥 그냥 저 용암을 떨어뜨리면 돼 용암을 떨어뜨리면 돼 떨어뜨린다고? 음 못 떨어뜨려 그 정부를 아는 이상 아 저 시간은 좀 남았어 얘들아 응 내가 위에서 버티고 있어 응? 어디 한 번 와봐 너희들 온난화에 불이 나 큰일났다 큰일났다 궁지에 몰렸어? 난 끝장이야 야 평따로 죽여라 평따로 아아아아 이러지마아아 우리 프린핀이 엄청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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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저 바보들 쟤들이 겁을 뿌렸어 잘 못뿌렸나봐 몇 개 있는데 거 한 개 있어 한 개 한 개 와서 살려줘 아무도 없으니까 활 쏜다 활 쏜다 활 쏜다 지금 아무도 구해줄게 아무도 없으니까 빨리 와면 구해줘 지금이야 아니야 그냥 오지마 핀콜똥 오지마 아니야 아니야 빨리 나와 온다고 집 오고있다고 빨리 나와 알았어 알았어 내가 내가 능력으로 저 hozhand 철개잇는 사람 다 잘어 잡았어 일단 템줘템줘템주 어 있어 있어 différent 여기 여기는 난 이렇게 전부 좋은데 icking 한문씨가면 되겠다 이거도 있어 없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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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왜 날 때려 왜 날 때려 철개 있는 사람? 없어? 철구깽이? 아니야 아니야 그냥 가자 철개 여기여기 야 금도 줘봐 금도 금은 없어 금은 없어 야야야야 한 번 더 야 금괴 한 번 갖고 와봐 금괴 나 화살 쏟으면 돼 아니 금괴 좀 누가 누가 금괴 좀 줘 금괴 저 상자에 있었는데 분명? 야 금괴 좀 먹고 올게 기다리고 있어 너만 가느냐고 짱이 나가지마 금괴만 좀 기다리고 있어 얘들아 야 오면 야 오면 타임 쓰고 도망가고 쟤들 안 내려와 안 내려와 저기서 짱박을 생각이야 아 그니까 금괴 갖고 와야 돼 아 찾았어 야 금괴 찾았어 야 금괴 찾았어 야 금괴 찾았어 야 금괴 찾았어 금방 갈게 내가 타임으로 가서 한놈 죽일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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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가자 그로우 좋아 좋아 작전대로 가고 있어 빨리 와 빨리 와 시간 좀 남았어 괜찮아 괜찮아 쏜다 쏜다 짱이 나이 가고 있어 저것들이 어 나 밀질게 나 이거 폭파인도 있다 어기어기어기어 간다아아아아아아아악 자 아프네 아빠 야 올라가 뒤로 올라가 내가 시선 끌테니까 뒤로 올라가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형 야 야야야 그러면 안되 내가 한명 잡았어 내가 한명 더 잡을게 으윽 나이스 좋아쏘어 이제 다이아 보드 우리거야 으아아아 싸워보자 우리거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지금이야! 나! 우리가 안에서 막을게! 알았어 우리가 막을게! 괴롭히지마! 아니 뭐야 이건! 괴롭히지마! 뭐옛이야 이씨 시간이 여유가 없어! 빨리길! 아니 아니 시간이 있어 걱정하지마 기타가 짓하지 말고 올게! 다이아몬드는 나 혼자꺼야 피키야! 으아아아아아아아 야야! 내꺼야! 내꺼야! 안돼! 내꺼이야! 내꺼야! 안돼! 영업은 죽어라! 영업은! 죽을게! 자 이렇게 해서 네 다이아몬드를 훔쳤습니다 나이스! 레이스! 나이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또 능력을 사용해서 훔쳤네! 아 타이밍! 완전 사기네! 완전 좋네! 어! 깔끔쓰! 네 여러분들! 재밌고 계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하세요!